아산의 과거의 인구의 증가, 현재까지의 인구의 증가를 보시게 된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후반, 지금 현재의 2017년도 이때의 모습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지방세,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거의 6배, 5배에서 6배 가까이 늘어난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대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인구 증가와 함께 부동산이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인구 증가를 추스로 변하는 그래서 인구 증가를 추스로 변화시키는 인구 증가를 추이지만 목표가 된다면 IR한 경우에는 연구 증가를 추스로 변했습니다. western 진입 시설이 인구 증가를 추스로 변하는 모든 인구 증가를 추스로 변화시키는 면에서 진행이 이루어졌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